안녕하세요. 새롬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리시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좌우 회전과 하회전이 섞인 리시브를 어려워하는데 오늘은 강력한 톰아웃구 서비스를 구사하는 딩링의 서비스를 졸링 선수가 어떻게 리시브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딩링 선수가 포핸드 톰아웃구 서비스를 구사하자 졸링 선수의 좌측으로 강하게 휘어져 오는 모습입니다. 딩링 선수가 미스하는 장면인데 톰아웃구 서비스가 강력하다는 것과 함께 왼손잡이인 딩링이 포핸드 톰아웃구 서비스를 하면 졸링 선수가 보기에 좌측으로 휘어져 들어가고 백핸드 톰아웃구 서비스를 하면 우측으로 휘어져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딩링 선수가 백핸드 톰아웃구 서비스를 할 때 졸링 선수가 리시브하는 장면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딩링 선수가 톰아웃구 백핸드 서비스를 포핸드 푸쉬로 리시브했는데 미스를 합니다. 졸링 선수는 자신의 우측으로 휘어져는 공을 리시브하기 위해서 라켓을 손뚝지적으로 꺾으면서 리시브를 했는데 미스를 합니다. 딩링 선수가 백핸드 톰아웃구 서비스를 할 때 졸링 선수가 포핸드 푸쉬로 리시브를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라켓 각도 움직임을 같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리시브할 때 라켓 각도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좌우 회전 서비스를 리시브할 때 라켓 각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은 푸쉬도 하체의 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라켓 각도를 만들 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스윙 마지막 순간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탁구의 모든 타격은 하체에서 만들어진 힘이 상체와 팔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리시브를 위해서 라켓 각도를 만들어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딩링이 백핸드 톰아웃구 서비스를 구사하자 공이 졸링 선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측으로 휘어져 나갑니다. 졸링 선수가 이를 리시브하기 위해서 포핸드 라켓만을 조정하는데 손목이 손등 쪽으로 꺾이면서 리시브를 합니다. 다리를 먼저 잡고 나서 백스윙 마지막 순간에 라켓이 뒤로 꺾입니다. 공이 우측으로 휘어져 나아가기 때문에 날아오는 공의 좌측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회전결 그대로 공이 딩링 선수에게 날아갑니다. 이때 라켓 각도도 중요하지만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오른발로 받쳐주어야 상대 회전을 이겨낼 수 있고 오른발로 밀어줘야 안정적인 리시브를 할 수 있습니다. 졸링 선수가 리시브할 때 보면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낭창거리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공의 좌측을 결대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딩링 선수의 백핸드 토마호크 서비스를 졸링 선수가 백핸드 푸쉬로 리시브를 하는데 졸링 선수가 보는 방향으로 우측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공의 좌측면을 밀어주기 위해서 라켓 헤드가 앞으로 가 있습니다. 포핸드 푸쉬 리시브할 때는 라켓 헤드가 뒤쪽을 향하는 데 반해서 백핸드 푸쉬로 리시브할 때는 라켓 헤드가 앞쪽으로 향합니다.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포핸드 푸쉬를 받을 때와 백핸드 푸쉬로 받을 때 라켓 헤드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딩링 선수가 토마호크 서비스를 넣자 졸링 선수가 라켓 헤드를 앞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포핸드 푸쉬로 리시브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자신의 좌측으로 휘어져 오기 때문에 이렇게 라켓 각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졸링 선수가 딩링의 백핸드 토마호크 서비스와 포핸드 토마호크 서비스를 포핸드 푸쉬로 리시브할 때 라켓 각도가 달라지는 것은 백핸드 토마호크 서비스는 자신의 우측으로 포핸드 토마호크 서비스는 자신의 좌측으로 꺾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꺾이는 것을 결대로 밀어주기 위해서 라켓 각도를 조정해주는 겁니다. 좌우 회전이 많은 서비스를 리시브할 때 어렵게 상격하지 말고 자신이 보았을 때 좌측으로 휘어지면 공의 우측면을 타격하기 위한 라켓 각도를 만들어주고 우측으로 휘어지면 공의 좌측면을 타격하기 위한 라켓 각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라켓 각도도 중요하지만 하체부터 자리를 잡고 마지막 순간에 라켓 각도가 자연스럽게 잡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라켓 각도를 조절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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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